자 부딪송입니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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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중할꺼에요 안죽을꺼에요 나 힐러만 때리 못이길꺼같아요 이러는데 왜? 어? 어? 왜요? 상대 잘해요? 어이 양군님 왜 시작부터 초호를 치지? 아 전장죽돌이들 있대 잘됐다 아 잘해보니깐 상대편이 잘하나봐 나 신중하게 플레이할꺼야 잘할꺼야 안좋을꺼야 안녕하세요 부딪송님 넵 안녕 가세요 여기로가자 좀 천천히 들어가자 로만싱님 추천감사합니다 로만싱님 고마워요 아 힐러가 광돌림 그냥 냅두고 오시 아 우리 힐러가 광돌릴대요 졌어 여기서도 되게 밀리죠 지금 여기서도 되게 밀리죠 지금 여기서도 되게 밀리죠 지금 수호영국 수호영국 순간치유 못끊어요 사술 사술 올라가 돌렸네 아유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 팬들 다 어디서 모아는 거야 아 딜량이 저빼고는 좀 그렇다 흥마는 딜 뽑기 되게 쉬워요 어쩌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찌한다 아 이미 졌어 처음부터 못이긴다고 사람들 막 그러더라고 우리 양꾼 한명이 그러니까 나도 동요하고 가요 부르고 난 동요 불렀지 올리비안 양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비안님 고마워요 동요해갖고 동요 불렀대 그냥 그러니까 아재 소리 듣는 거예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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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요 무시해? 지금 한국전래동요 무시하냐고 간다 다시 간다 영원한 결의 영원한 결의 저쪽 힐러들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디버프 저 디버프 저 힐러를 어찌하나 잡아 잡아 지금 마무리 해야 돼 나이스 사지안은 잡았고 똑같지 저쪽에도 신기 신기부적 공포 신기부적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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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어떻게 떨그지 반격 반격 돌진 아 저 기절 아휴 어떻게 안되는구나 등대를 가도 소용이 없고 아 부득성님 요즘에 어 뭐지 급식체 들어보셨나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오졋다리 오졋다리 어 그거 철구님이 말한거 아니에요? 철구님이 만들어낸거 아니야? 아닌가? 누가 만들어낸거야 글쎄 나는 그거에서 별 영혼의 울림을 못느꼈어요 그 단어에서 영혼의 울림이 느껴진 단어는 어 나 양변한거에다가 디버프 넣고있네 어포 어포 포그토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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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두사 업법 끝났겠지? 야 참 천상의 참가 끊어야되는데 궁금 뭐가 아 근데 이게 딜이 안나오는 딜이 잘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무조건 힐러 때리려고 안으로 지금 안들어가고 있는거에요 그냥 앞에 있는 근접 딜러들 우선적으로 때리고 있는거에요 그럼 딜 잘나와요 전사 전사 반격 어 어 어 나 니트로삑사리 큰일났다 고막쓰구 그래 여기서 싸우자 그래 오조따리 지렸따리 에잇 기사객장 무적 아우 신기무적 뭐든가 투신 전사 전사 트위신 됐어 다시 신기물어 신축 신축 신망 신망 얘들아 쩊 nón 물어 ils nos 무려 잡았다 잡아 잡아 잡았 사 까오 지이익 지구르치구르 지구 embry 지구 지구르 line 지구르 쩣고 공포 나왔다 얘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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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에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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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겨 물어 싱겨 싱겨 물어 아! 사제가 머리끄덩이 땡겨갔네 야! 밀어! 못 이겨도 밀어! 호뚜이 3분 요리에 자존심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버튼 보겠습니다 아! 냥꾼이 때리는데 어디서? 아! 냥꾼이 때리는데 어디서? 영원한 결이 끝 아유! 온라인에서 승리 치! 흥! 치! 뻥!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 근데 요번 전장 지긴 했지만은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별로 안 죽기 요번에 한 두번 죽었나요? 두번인가 죽었죠 아유! 죽음의 은총으로 한번 찍어볼까? 치믈리에 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나 치믈리에 님 치믈리는 줄 알았어 아이! 어! 치믈리에 아! 치믈리에 어서오세요 제왕의 소나기 양조장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카라잔 상층 요거 카라잔 상층 7단 가실 분들 계세요? 가자! 가자 가자! 놀러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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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던전 가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버튼 고맙습니다 가자! 빨리 가겠다고 대답해 빨리 거긴 얼마나 걸림? 여기 한 세시.. 아 여기 한 30분? 그 정도 걸릴걸? 나 근데 전장 한번만 더 가고 전장 한번 가서 요번에 상콤하게 이기고 던전 가자 30분 안에 끝나면 갈 수 있다고? 슈망님 왜요? 왜 이렇게 또 바쁜적이야 너.. 너 왜 이렇게 바쁜적이야? 너 오늘 또 남자 만나니? 진심? 에? 어디 던전이요? 어 카라잔 상층 7단이요 카라잔 7단 같이 가요 여러분들 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카라잔 우웩 아 이번에는 하층이 아니라 상층이야 아니 뭔 또 남자야 아하 아 내가 일부러 그렇게 이제 몰고 가 아니 아니 그 내가 알아 카라잔님 아니 카라잔님이래 슈망님 남자한테 인기 많은거 어허 그런걸로 하자 그.. 여기저기에 그.. 뭐지? 돈뿌리고 다니는 어.. 남자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루에 세 번 갈아치우는 그런 강남역의 부동산의 큰손 슈망으로 하자 그런 이미지로 하자 어때 근데 어 그래도 괜찮은거 괜찮은거 같은데? 야 그 이미지 얼마나 좋아 복스럽고 좋은데?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여.. 저녁 먹고 여자를 하루에 세 번 갈아치우는 정말 자 사장님한테 영속드리구요 좋다 좋아 아마 근데 카라잔 상층 가면은 이게 얼마나 어울릴까 야 우리 원일이에요 올라누 원래의 운무 보호기사가 있네 판다매니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다매니아님 고맙습니다 야식은 안치나요? 아 나 요즘 다이어트하는 중이여고 야식 안먹거든 야식까지 먹으면 캬아 네 번 캬아 좋구만 상대편에 운무 하나 우리편에 사제님 하나 자 우리 사제님 지키면서 어 좀 요번에도 신중하게 안줄게 해볼게요 아 아 죽음의 운총 요거 별로 안좋을거 같긴 한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죽음의 운총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성 죽음의 운총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 나말고 슈망님? 야 여러분들 나한테 물어봐야지 슈망이 BJ야? 내가 BJ잖아 나한테 관심을 달라고 나한테 가자 갈게요 이 자식들 관 관문이엠 법사도선 디버프 전사 준비해봅시다 전사 준비해봅시다 전사부터 잡을게요 우리 힐러닝 괴롭히는거 같으니까 오 나이스 누가 죽었니? 누가 죽은거야? 나이스 나이스 영원한 결의 영원한 결의 영원한 결의 좋아 좋아 깔끔하게 이거 던전 갈 수 있겠다 이 바람길 우리껀가요? 아 어 사라졌다 냥꾼님 얼라이언스 냥꾼 아이디 봐 삶은 전쟁이야 어 삶은 전쟁이다 자식아 삶은 달걀이지 어 침사 침묵의 서격 나 구속의 서격 안걸렸죠 침묵 줄이래 잡았다 아 무적 썼네요 냥꾼 들어와 들어와 삶은 달.. 삶은 달걀이다 으어와 개 음하하하하하 뭐 뭐야 가자 징벌기사인가? 네? 네? 날개? 좋아요! 좋은데 수도사가 나한테 업보 봉포로 돌리자 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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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삭 좋아요 전사 자 디버프 넣자 자 만성피로 육체피로 피읍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냥꾼한테도 육체피로 만성피로 아이 사거리가 너무 멀었어 했다 어? 1번 수레 이 수도사가 아까 업보를 썼기 때문에 지금 업보 없어요 간다! 피 흡! 간다! 피가 쭉쭉 탄다 쭉! 쭉쭉쭉! 쭈르르 쭉쭉쭉쭉 메소포타미아 좋아! 오우 좋아좋아 오우 도망가 오우 도망가 노로로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ㅋ 나 생선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전사 진짜 무서워요 전사는 근데 잘하면은 시간은 끌 수는 있어 흥바가 시간을 되게 오래 끌 수가 있어가지고 기사급장 기사극장 운무적있다 법사 아니요 흑마는 도적이 안 무서워요 그렇게 안 무서워 진짜 무서운건 죽기에요 죽기는 전사는 시간이라도 꿀 수 있는데 죽기는 시간도 못꿀어요 진짜 무서워요 절대 못이겨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기는 분들도 있겠죠 어 죽기다 어 죽기 아 나 거기다 삑사리 니트로삑사리 죽기는 못 이겨 절대 안돼요 죽기가 못 이기는 클래스가 뭐예요? 징벌기사 좀 어려울거고 죽기가 못 이기는 클래스가 발빠른 애들 양꾼도 좀 힘들걸? 양꾼 그 다음에 법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방금 리트로 삑사리나갖고 아니 근데 양꾼은 어떨지 모르겠어 죽기가 양꾼 따라가기 힘들걸 봐봐요 저 양꾼한테 리트로 아니 리트로래 저 덫 파괴돼갖고 저 멀리 날라가서 농락당하는 놈 농락짐 징기 화이트 은무 저 전사 아마 우리 사지님한테 달려올거 같은데 샘삭 양념 아 뱃 진 지 진 진 진 진 진 진 진 로 진 진 진 진 진 우선 디버프 쭉쭉 돌리면서 스킬 발동이나 무적 아 무적 얘 보호기사구나 무적 끝 잡았어요 온라인수들은 다 어디갔지? 2번 1번으로 가있나? 네 잔디들이 힘을 내시는군요 양꾼을 잔디라 그러죠 아 그럼 흑마는 뭐라그래요? 흑마는 뭐라그럴까? 보라색이니까 아니 보라색이라기보다는 이게 흑마가 무슨색이지? 보라색인가? 이게 무슨색이에요 흑마는? 저... 악사들이 보라색이고 운무 평화의 고리 의미없디 나한테는 잡았다 구속에 사겨 구속에 사겨 뭐라그래요? 그냥 흑마는 흑두부지 뭐야 어 흑마가 흑두부지 어어? 어이 잔디가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법사는 그냥 파란거 도족은 오줌 도족은 노란거 아니면 오줌이죠? 오줌 그냥 오줌이라고 그러고 사제는 흰거 전사는 거름 음 어... 성기사는 분홍게임 뭐... 그러잖아 야탈 두루이드는 짐승 네 또 뭐... 어... 또 신박한거 있습니까? 대마도 평성 죽기는 빨간색인데 죽기는요? 죽기는 밟고자 어? 누구 쑥쑥 잡았다 극마 잡을꼬야 놓치지 않을꼬 어 내 쪼로 어딨어 왜 쪼로 어딨지 넌 죽었다 나 소금물약 먹었다 아아... 피 쪽쪽 달져 다행히 어? 졌나? 아 근데 점수는 지고있네 아 우리 전투력은 좋은데 수레를 운영을 못했구나 아이 근데 나는 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난 졌다는 기분이 안된다 나 이번 반등이 재밌게 놀았어요 흠 유튜브 인사는 부딛쏭님 착한 부딛쏭님인줄 알았는데 도적을 오줌이라고 하더니 인성보소 어헝 크흠 몰랐나봐 나 그렇게 착한 놈은 아니야 여러분 수많은 여자들을 울리고 남자들 마음까지 훔치고 있는 나! 못된 부딛쏭 흑마하면서 굴단하면서 굴단의 못된 성격까지 보고 배운거 같아요 부드러운 노래 흑두부였습니다 두판도 지긴 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이긴거 같아요 감사합니다